서로서로 도와줘야 돼! 잔디가 많이 안 좋아졌네요. 원래 대전 잔디 시차 좋았는데 일류샘코 생일이... 아마 자축포 쏠 겁니다. 경계에 들어가서. 인터뷰. 왜 왜 왜? 오늘의 생일이 너의 생일이야. 네. 상호가 오늘 이 생일을 축하하는 날을 사는 날을 축하해 주셨을 수 있겠다. 오늘의 생일을 축하하셨을 때, 제가 이 생일을 축하해 주셨을 수 있게 해. 하하하하 자, 예전의 거짓말은 anfing고 하늘은 공격 distant past 하늘은 공격 하늘은 공격 하늘은 공격 하늘은 공격 하늘은 공격 하늘은 공격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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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들이 많이 찾아오셨는데 승리로 보답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승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팬들한테 되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. 몸이 좋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후반전에 조금 더 새로운 선수들을 조금 넣어서 환경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했는데 한승규 선수, 특히 한승규 선수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플레이를 저희가 일주일 동안 본 모습과 똑같이 잘 해줬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